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국제유가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가 7% 넘게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3월 수출입 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는 전달보다 7.3% 증가한 148.8로 집계됐습니다. 석탄 및 석유제품은 전달보다 19.1% 올랐고 광산품도 15.1% 오르는 등 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두루 올랐습니다.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도 석탄 및 석유제품,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달보다 5.7% 상승한 125.03을 기록해 2009년 4월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